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무엇보다 비대면이 강조되며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장애인들도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운동은 맨손체조와 등산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등록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 2회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참여 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걷기와 가벼운 달리기가 58.4%로 나타났고 근력 훈련과 맨손 체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근력 훈련과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 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교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 광자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